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이스라엘 군수업체인 셀레브라이트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인 아이폰11의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아주경제가 4일 보도했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셀레브라이트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셀레브라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아이폰11 iOS 버전까지는 비밀번호 해제와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셀레브라이트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이폰 기기의 경우 아이폰4S에서 아이폰11까지 또한 운영체제는 iOS5에서 iOS13.4일까지 지원된다고 게재돼 있다 운영체제 상위 버전의 경우 지난해 9월경 배포됐기 때문에 만일 의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기술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와 포렌식이 가능한 게 맞다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6일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신문은 이성윤 지검장 한동훈 아이폰 해제 때까지 수사한다 수사팀은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검 포렌식 센터는 2018년 이스라엘 정보통신업체 셀레브라이트사와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정보 추출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방식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기종인 아이폰11의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선 셀레브라이트사로부터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보다 앞선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이 이스라엘 포렌식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아이폰 기술 도움을 받고 있는데 2018년 체결된 계약으로는 한검 사장 아이폰의 잠금 해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한검 사장 아이폰을 풀 수 있는 여건을 전혀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무혐의하자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는 아이폰이 업데이트된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업데이트 환경이 반영된 듯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하고도 그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끌어왔다 그 사이 검찰 수사팀은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 한동훈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구하는 하극상 사태를 벌였고 전문가들 사이에는 적폐 검찰이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이유가 포렌식 진행 전에 사건을 종결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의 아이폰은 압수해 놓고서도 포렌식은 왜 이 모양일까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고는 그 비밀을 포렌식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내 전담 조직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전담 조직이 스스로 업무를 방기하여 직무유기제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포렌식을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방해하여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감찰만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포렌식 강행과 수사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만큼 한동훈의 핸드폰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부부와 2700통이 넘는 통신 접촉을 이어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그야말로 검언 유착이혹의 판도라 상자로 평가된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포함해 친검, 한동훈계 기자들이 잔뜩 떨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레기들에게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가 외친다 애들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단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ower 가득har 댓글 섭불 대략 시청 0